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잠깐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캠을 키고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캠 위치도 안 좋다 캠은 끄고 하자 저 되게 오래 할 거라 조명 끄고 캠 끄고 하자 일단은 제일 걱정은 솔직히 제가 이런 돈 버는 콘텐츠 야생적인 콘텐츠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진짜로 허세가 아니라 진짜로 허세가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벌까봐 걱정이거든요 아니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누나가 진짜 맘대로 해도 된대 양띵 누나가 진짜 맘대로 해도 된대 어 누나가 진짜 내가 하는 영상을 그래도 많이 보시긴 보셨거든 내 야생 영상을 은근 그 멤버들이 은근 많이 봐요 은근 많이 봐요 진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 하는 법 없냐 물어봐 예전부터 물어봤어 이 서버 하기 전에도 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몰라요 일단은 하다가 서버 밴되지 뭐 아 아 아 아 이게 엔더 진주가 필요가 없었다고 뭐야 뭐야 한 칼에 설치가 안 됐었었나 두 칼짜리 찾아야 된다고 이게 될라나 어 되네 흑의석을 안 들고 왔네 나 흑의석을 안 들고 왔네 어라 낙사? 아 아 그러네 낙사 방법이 있네 여기 위에다가 그거 만들게요 버리고 흑의석을 두고 왔네 어떡해 잠깐잠깐 렉 걸렸을 거예요 자동 돌릴 때 원래 렉 걸려서 손을 떼도 해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정한 고인물의 방송이지 마크만 할 순 없잖아요 다른 게임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렇잖아 그렇다 근데 마크를 안 할 순 없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위에다가 돼지 좀비가 엄청나게 스폰 되게 하고 그 돼지 좀비가 그 돼지 좀비가 자동으로 죽는 거를 해서 자동으로 죽으면 자동으로 죽으면 걔네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만든 방식으로 안 만들라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잘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직접 잡지 않아도 돼요 내가 좀 잘못 만들어서 직접 잡고 있는 거고 맞아 봐바 줘봐 더 넓어야 돼 ㅎㅎ Cry Saul 으아 이게 좁아 수소 수준 끝났어 낙대 여기 앞 멈춰야 돼거든 lives 미숙 full 술 리 워 매장 얼마 시스텐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..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애 안 오나? 왔다 멀리서 오는 거 같은데 소리가 됐다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다락물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어야 되는 이유 나를 봐야 돼서였어요 나를 봐야 돼서였었는데 어... 여기를 뚫어두면 나를 계속 보잖아 나를 계속 보잖아 그래서 뚫어두면 될 것 같았어 근데 내가 안 한 이유 왜 안 했냐면 그 과정에서 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뭐... 좀비가 튀어나오거나 그래버리면 조금... 멘붕먹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어... 결국에는 이게 맞았네요 괜히 안 했네 너 내 fats 황灼 그것도AC 워싸님 옷 집을 이처더라구요 네 아잉 감히 50동 받으려고 하시나니 너무하십니다 네 나 다리 안 건넜다? 여기서 그렇게까지 다리 없어? 아 유리 유리 많이 없는데? 한셋? 한셋은 있어 뭐지? 뭔가 설치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다 다리 만드는 거 아니죠? 받았나? 어? 안 받을라 했는데 아싸 처음 번 돈이다 교류해서 벌었다 돈 받는 거 아니겠지? 뭔가 열심히 만들어 주시긴 하는데 돈 줄을 내야겠어요 1분입니다 콩이 집은 어디야? 콩이 집은 어디야? 집은 어디서 찾는 거ей? 뭐지? 여기서 뭐 하지? 끝나셨나? 모르는 척 갔어야 되는데 오오오오 오 약간 비스듬해졌는데 오 내려가는 길도 오오 이쁜데요? 오 감사합니다 오 내꺼 있는데? 어 여기는 왜 바꿨어? 이거는 왜 바꿨어? 이거는 잘못 설치했던 건데 어라? 아 이것도 되어있네? 지옥문 끄는 시설도? 오오오 크흐 위가 넓어졌어 아유 감사합니다 지옥에 누가 계신가 본데? 아래에 사람이 있으면 작동이 안 돼 아래에 아니 아니 아예 지옥 아래에 가사 서넹이 으란 서넹이 아래에 있대 하이 상하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안 됐네 자 죽으면 레전드 아래쪽에 눈곱형 죽은 경험이 있었구나 어? 잡템이 좀 많네 별로 탐나지 않은 잡템으로 공간하겠는데 한 것 같아요? 선생님 모트 좀 고쳐주세요 하하하하 그냥 그건데 점프 막 누르면 되는데 어? 원래 이렇게 멀었나? 먹어줄걸 그랬나? 우리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못 와버렸네요 그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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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